어? 올라오셨나? 얘 그건데, 붉은기 저볼인데 어디 뭐 동습에 나오는 애들이야? 어? 아니요? 자연을 파괴하는 흐흐흐 어? 뭐 머리? 완전 뒷다이브? 얘 숨쉬는 건가? 이불 빵긋거리네 어? 뒷다이브도 사라졌어 얘가 있잖아, 쟤가 쟤, 쟤 쟤 빨간색의 거북이 어? 다시 나타났어 거북이 어? 그러네? 거북이 아니야? 아픈래야? 몰라 거북이들하고 잉아하고 친하게 잘 지내네 엄청 팔다리 짧아가지고 니콘이에 타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같다 흐흐흐흐흐흐흫 그건 나지, 주로 나지 올라와, 올라와! 이 쪽 거 올라와 아니야, 그냥... 아니야, 발을 지금 잡고 있잖아 어... 닌게니 신기해서 그럴듯? 안녕 안녕하니까 약간 호응한다. 올라오려고 그러네. 올라와서 쉬세요. 올라오세요. 선생님 올라오세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얼굴 대단해. 얼굴 대단해. 얼굴이 흑인이다. 잘 모르겠어. 여기 눈이 있잖아. 여기가 설마 못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세요. 너무 귀엽다. 어! 목을 쫙 뺐어. 자기 터다 놓고 있어. 카메라 보고 스마일. 어! 목 다시 집어넣어. 목 집어넣으니까 목에 엄청 주름 잡힌다. 되게 웃긴다. 다시 갔다. 치료가 잣? 응아. 1960년대